안녕하세요 나이스게임TV 카피네입니다. 구로CGV 5층에 있는 구로퍼닛 게임장으로 지금 이동중입니다. 저는 구로CGV의 심해양화를 혼자 많이 봐가지고 아 그 게임장이 있는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철권이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영화도 보고 철권도 하고 물론 혼자겠지만 매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로퍼니의 8개월 지금 보밀리지업 맡고 있는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매장은 보로역에서 AK 바로 5층에 올라가시면 CGV 바로 옆에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한 6가지의 건게임이랑 인형폭기 18대랑 특권 7FR 6대, 이니셜 D8 4대에 있습니다 저희 매장 이름을 걸고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